예예 안녕하십니까 요거 확실히 춥긴 춥네예 밖에는 따신데 약간 산쪽이라서 확실히 찬기가 뜨리네 얘가 피부 안좋던 애 아닙니까 피고는 많이 좋아졌네요 비닐은 다 막아 놓으셨네요 오구 어이구 손질 좋아 오구 오오 코코넛 오오 귀엽게 생겼네 귀엽게 생겼네 괜찮아 오 이쁘다 아이 이뻐 다리가 좋고 나네 지금 이불도 많이 부족하네요 그러면? 네 이불도 지금 없어요. 여긴 다라. 여기랑 저기 있는 이불이예요? 집도 조금 저기 다고예? 지금 이불이 너무 없어요. 이불 때문에 극현들이 죽여서 안 하죠. 추우면 이불만 가지고 가거든요. 그런데 지금 산자락이라서 되게 춥네요. 네 추워요. 그럼 이불도 솜 드는 거는 좀 안 좋잖아요. 솜 드는 아들 집도 안되고. 그냥 닙은 이불이나 폭탄한 게 있으면 아들 집을 쓰면 그나마 집 뜯지는 안하잖아요. 뜯어도 괜찮은데 너무 오리터리는 안 되고. 솜 많은 거는 뜯으면 솜이 너무 날아가는 거 먹어도 안 좋으니까. 손 많은 건 안되고. 이불도 지금 많이 들어와야 된다. 작년에는 여행을 안 하고. 요양원에서 갖다 줄여도 아직 연락이 없대요. 모텔 리모델링 하는 데 이런 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작년에는 모텔 아는 분이 한 달 쉬고 와서 그나마 한 달 버티고 있는데 이번에는 막. 리모델링 하는 데는 있는 거 다 버려 새로 하거든요. 간판이 바뀌니까. 그래도 손 말고 그거만 있으면 되거든. 그거를 좀 아시게. 그거만 있어도 얼마나 풍긴 척이잖아요. 예. 이게 두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